앗, 총알은 위험해요 앗, 총알은 위험해요 여보, 맞아라 어휴 또또, 거기 써 걷어라 토토, 지금 뭐하는 거예요? 훈이랑 총싸움 하고 있어요 총싸움이요? 네 이야, 훈이랑 받아라 토토, 총싸움은 위험해요 아하, 괜찮아요 이야, 받아라 아하, 도토 감성 어어어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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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눈 도토, 괜찮아? 아, 아파 아하, 아하 오, 토토, 빨리 집에 가자 아하, 아하 아하 오, 토토, 빨리 집에 가자 아, 아, 엄마! 토토, 무슨 일이니? 세상에, 어쩌다가 그런 거야? 토토랑 총싸움 하다가... 뭐? 총싸움? 어머나! 토토, 괜찮아? 네. 아휴,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정말 눈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실명할 수도 있다고. 실명? 그래, 이녀석. 눈이 안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네. 잠깐 누워있어. 엄마가 간식 갖다 줄게. 네. 토토, 눈을 다쳤군요? 네. 손이랑 총싸움 하다가 총알을 눈에 맞았어요. 저런!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네.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다친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총놀이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이젠 안 해요. 정말 혼이 난 모양이네요. 네.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총놀이 안 해요. 그럼 다른 놀이를 찾아보세요. 다른 놀이요? 풀록놀이,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재미있는 놀이가 많아요. 책 읽기? 토토는 책 읽기 좋아해요. 네. 좋아요. 토토는 이제 친구들이랑 위험한 총놀이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잘 할 수 있겠죠? 책 읽기가 더 재밌어. 재미있는 놀이의ين은っぽ지가 Because Queen is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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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Doctor Dragon Theeb